그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문세윤 씨 있었잖아요 무인도 떨어져도 2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걔는? 월에서 뭐 잡아먹고 이러겠지 몸에 축적된 그런 열량으로 물만 있으면은 2개월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기사 옛날에 뭐 건물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밑에서 오래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길 10몇일까지 등이 완전 자이글이네 환경이 요즘에 파괴돼서 북극의 쪽은 나 몰랐는데 비행기 타고 유럽 갈 때 북극의 쪽은 오존층이 직선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 오존층이 들어오면 안 되죠 자외선이 들어와요 자외선 들어와서 비행기 타는데 너무 안 좋다 그러더라고 프레온 가스 때문에 그런가? 그렇죠 등에 화상을 입은 애드가 이 다음에 뭘 했을까요? 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알로에잖아 주로 그쵸 알로에는 식물 안에 있잖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쑥을 이렇게 지혈할 때 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붙였잖아 이렇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지 마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 잠깐 선택이다 진짜로? 형 풀 할 거예요? 어 풀? 나는 그러면 다른 걸로 돌릴래 진흙 있잖아요 진흙 저기 강가가 있잖아 강을 파면은 저기 진흙이 나오는데 축축한 진흙이 파타고니아 가봤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바다랑 강이랑 만나는 하고 똑같은 데는 이 뻘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가 또 더군다나 지류가 아니라 볼류라서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 아니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볼류는 이 강이 생길 때 처음부터 나오는 이 강의 그 텐 볼류를 말하고 지류는 이제 옆에서 이제 강이 합류되는 걸 말하는데 저건 원가인 거 같아 그래서 꽈름 내가 볼 때는 없어 일단 현서 전 물 물? 물? 시원하게 물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약간 못 배운 느낌이에요 나 어떤 심했다 프로이팬에 손 댔어요 그러면 우리 물부터 찾아요 물로 축여야 되니까 화상 입은 거니까 열을 빼야죠 화상 입을 때는 절대 물에 담궈면 안 돼요 소주 있지 소주를 등에다 보면 게 훨씬 나 형 그거 민간용법 아니에요 소주? 소주는 하면 금방 나아지 아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여기 화상 입어서 소주 했었어 흉터 남았잖아 진짜 크게 좋네 흉터 남았지 형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살이 울었네 진짜 울었네 과연 이 예측 중에 답이 있을까요? 정답 확인 When I film in isolation, I use a dropbox which is a waterproof case to exchange my used batteries and memory cards each day I'm not happy about it at all but I'm going to be wearing a shirt 아이 뭐야 이게 잠깐 끌어 끌어 셔차를 갔다 왔어 뚝 확인해 셔차를 못했어 In addition to providing me coverage from the sentence Stopping exacerbating the burn I also need to take the heat out of the burn 아 열을 빼네 물에 들어가서 아 이거는 좀 약간 현서씨가 얘기한 게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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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을 걸로 좀 구해왔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시죠 지금 뭘 자꾸 구해오시는 거예요 2, 3분만 구해오니까 1, 2, 3 1, 2, 3 1, 2, 3 저 눈물이 흘렸어 나 깜짝 놀랐어 도와들 어 이거는 참기름 뿌려도 냄새가 왜 이렇게 해 아 근데 형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래 진짜로 이거는 죽어가지고 삶은 거래 무서운 게 아니야 아 일단 가만히 있어봐 안 돼 일단 있어봐 열심히 힘내야지 아악 아악 초장 뭐해 초장 아악 닿았어 닿았어 아 닿았어 내 입술에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형 되게 이상한 거야 맞아 어때요 오늘 VCR 어떻게 봤나요 셀케댕 씨 예예 서바이벌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우리 또 배어와 후템포드의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성규 씨 한 말씀 오늘 해주시죠 아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자 먹거리TV 서바이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잠깐만요 비핀 나 군필이에요 어디 군필이에요 얘는 그냥 군악대 나왔어요 아 군악대 멋진데 나오셨어요 얼마나 Cruz 들어갔어요 오 가투 씨 2 moving 응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서쪽 전역할 때 계급이 뭐였습니까? 누구예요? 계급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? 병장이에요. 병이 그냥 병장이고 산병장인데 병병병장이면 보직이 뭐였습니까? 보직이 뭐였어요? 오케이! 그러면 제대로 갔다 오셨네. 현충원, 현충원 계셨다고. 국립현충원이었어요? 자, 다음은 아 형 현충원이 뭐 어때서? 거기를 붕괴로 안 봐. 일반인들은. 왜요? 아니 왜죠? 너 딱 들었을 때 동작동에 있었어요.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해? 땡구 씨.